사고 장면을 녹화하는 데 그쳤던 블랙박스, 블랙박스에 커넥티드 기술이 가미되면서 새로운 기능이 생겨났습니다. 주차한 차량이 어디 있는지 파악하고 접촉사고 장면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됐는데요. 최첨단 블랙박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팅크웨어를 윤석진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주차된 개인 차량에 접촉사고가 일어납니다. 충격을 감지한 블랙박스가 차주의 스마트폰으로 사고 장면을 즉시 전송합니다. 앱을 이용해 차량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배터리 전압이 기준치 이상으로 낮아졌을 경우 전원을 끌 수 있는 원격 전원 제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업계 1인 팅크웨어는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난 5월 아이나비 커넥티드를 출시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나온 지 5개월 만에 가입자 수 1만 명을 돌파했고 올해 말쯤 2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금은 사진을 보내는 수준이나 앞으로 광대형망을 활용하면 동영상까지 전송할 수 있게 됩니다. 전방 충격 같은 경우에 전방에 이미지 컷 하나를 보낼 수 있었는데 만약에 통신망이 넓어지게 되면 그 앞에 전후에 영상을 한 3,7에서 5초 정도 이런 식으로 보낼 수 있어지는... 해외 시장 전망도 긍정적입니다. 독일과 한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 블랙박스 영상이 증거 자료로 공식 채택되면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70억 원 수준이던 수출액은 올해 231억 원, 내년 298억 원으로 점차 확대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국내의 블랙박스 판매 호조로 전체 매출과 영업이익이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사고 영상 녹화 기기에서 온라인 기반 스마트 기기로의 진화. 블랙박스 기술이 진일보할수록 관련 업체의 성장 또한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윤석진입니다.